네 지금 초등학교 3학년, 4학년 아이들 끝났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거는 잘 못 마치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위한 문제하고 상품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저기 뭘 안 모르겠니 대치들 외제차 많은 건 알았지만 일단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5,6학년, 얘네들 5학년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얘네 맞춰볼 사람? 하라 아 드라크 이거 하나 더 맞춰보세요 유명해 고등학교 꺼 맞추면? 목적지 우와 잠깐만 하나 더 맞춰봐 이거 이거 구분하다? 비교하다 우와 이거 알아요? 알키텍처? 네 권총물 우와 몇 학년이에요? 5학년 5학년? 자 그럼 둘이 해가지고 이긴 사람 하나 더 줄게 아아 이거 고3꺼 이거 발명품 하하하 그건 인벤트고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가져갈 수 아 요거 하나 먹을 사람? 너네 핸드폰 있어? 핸드폰으로 이거 찍어서 세븐일레븐 가면은 이거 하나 먹을 수 있어 아 다음주에 또 올게 잠깐만 너는 이거 다른거 찍어야 돼 너는 같은거 먹으면 안되잖아 자 이거 안녕 아니 애들이 너무 금방 맞춰 가지고 상품이 두개밖에 안남았어요 아니 애들이 너무 다 맞춰 금방 뭐야 아들아 올게 자 자 이거 맞춰볼 사람 있니? 네 이리 와봐 와봐 맞춰봐 그 누가 맞춰봐 저번에도 했었어? 저번에도 장사시 줘요 왔었어? 저번에도 야 이거 맞출 사람? 봐라 야 내가 했고 한마디 가버려 야 너 왜 따라? 유명하다 보라색? 유명하다 유명하다 하나만 보세요 아 이거 아 이거 맞춰야 돼 저도 저 두개가 맞췄어요 뭐예요? 미착지 어? 미착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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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받았었어? 야 고등학교 2학년꺼 고이꺼 나 뭔다면운 몰래 어? 이리 와봐 야 저도 저거 저도 한사만 대봐요 저 동생 두 명이나 있어요 동생이 둘이나 있어? 네 자 아저씨 이거 하나 더 맞추면 상품 줄게 이거 하나 더 맞추면 야 저거 볼래요 건축물 건축 너 몇학년이야? 5학년이요 5학년? 네 너 영화군 어디 다녔는데 이렇게 잘하냐 저만에 이케엔에서 다닌다고 하지 않았는데 아 그랬어? 지난번에도 맞췄어? 네 아 이렇게 잘하는 애들 많아 이거 이거 진짜 마지막 발명파 발명파 발명은 인벤트고 이거 인벤토리야 아 혜택 안보였어 아 안보였어 야 이거 저 선물 가져가 그러면 아 저 선물이요 선물이요 선물 가져갈래? 쟤 안 가져갈래? 내가 가져가도 돼요? 내가 초코송이 핸드폰으로 찍어가 이거 세븐일레븐 가서 바꿔먹으면 돼 네? 돼요? 어 설마 내가 뻥치겠냐? 아니 근데 한 명밖에 안돼 한 명밖에 안돼 넌 다음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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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 먹어 나눠 먹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저도 골팬 응 골팬? 자 주세요 골팬 하나 가져가 안녕 와 진짜 얘들은 내 상품을 너무 금방금방 과도하다 가니까 애들이 지난주에 왔던 애가 또 왔어 근데 걔가 또 다 맞춰 아들아 이거 맞춰볼 사람 저요 지난주에 맞췄었어? 아니에요 아니야? 맞췄 맞췄었잖아 맞췄었어? 나는 저는 안 맞췄어 자 이거 뭐야? 파랑 파랑 파랑해지 파랑해 인기많은 인기많은 자 고등학교 꺼 아 이거 운명 운명? 운명? 그 약간 약간 있는 곳 있는 곳 어디 가는? 어디에 어디에 가는 애가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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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지나가는 백기사가 도와줬네 야 이거 하나 더 맞춰 이거 아 비교한 거 오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동아 아 그 가구 살짝 살짝 내가 내가 아니 그거 말고 그 가구 아니고요? 인테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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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? 알키텍처 건 건물 그 아트 건축이지 건축 건축? 이거는 모르지 아 알아요 저 있는 거 약간 나에게 만들어놓은 거 만들어놓은 거? 약간 나에게 있는 거 아 야 야 너 너 이거 선생님 오늘은 이 상품으로 가 아 와 우와 사진 찍어봐 이거 상품권이야 CU 상품권이야 괜찮아? 아저씨 해봐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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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추면 자 이거 뭐야 이거 출원 출원 퀴즈 뭐예요? 출원 퀴즈 이거 아는 사람 출원 퀴즈 출원 퀴즈 아 뭐야 뭐야? 이게 무슨 퀴즈예요? 조사 조사 어? 보조야 보조야? 쉬운 단어예 쉬운 단어예 쉬운 단어예 무죄 아니에요 무죄 아니에요 무죄 아니에요 모르겠어? 인스트로 야 이거 답 알려줄게 저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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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보편 하나씩 가져가고 보편 하나씩 가져가고 보편 하나씩 하나씩 와 이거 과실 사람 다 야 근데 이거 문제 맞춰봐 문제 맞춰볼 사람 문제 맞춰볼 사람 문제 맞춰볼 사람 오늘도 초등학교 3,4학년 5,6학년 잘 찍었는데 5,6학년 아이들 확실히 잘하네요 근데 어 햄버거를 먹고 왔더니 너무 힘이 없어 기운이 없어 다음에 밥을 먹고 와야되겠어요 역시 아침에 하나씩 고맙다 문사 뭐 우아 어떻게 수여